언제부터였을까 생일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지 안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해피엔딩이 지겨워지기 시작한 것은 떨어지는 철이 바래에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언제부터 언제부터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어떤 기대 속에 잠을 들고 다시 아침을 맞으면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아 이 모든 게 전부 꿈 같아 언제부터 언제부터